자 나야? 아 어디갔어? 장군 피하겠구나 멍군 했죠 장군요 오 장군 이동력있게 활용하고 바로 멍군 들어갑니다 이거 강력한 공격 강력한 수비로 이루어져 있군요 이건 뭐 이거 이렇게 말이랑 말이랑 쫄만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차에 귀를 텄죠 아 소원전소 벌써부터 머리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알고 있을까 고민중입니다 소원전소 강력도만 시선중입니다 장기판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판에 허허 실실해 이게 전법인가요? 쏘씨가 있는건가요?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화내게 만들어서 도발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통할지 모르겠네요 정체를 쏘고 있는데 뭔 소리입니다 코끼리를 움직였습니다 한 번 주세요 소원전소 소원전소 고뇌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은 어떻게만 받아놨을까요 지금 ؟ 뉴스 스포 Finn